. 조재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배견도 고려중. 배우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 오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대가 제일교포여서 한국에 연고지가 없다.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추후 다른 소송도 검포중에 있다. 조재현씨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자 배견도 고려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는 또 16년 전이 아닌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 . 피아노로 조재현씨가 뜨면서 돈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18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면서 휴대폰비 낼 돈이 없다, 비행기 값이 없다, 병원비가 없다 등 그동안 송금한 돈만 해도 7에서 8천여만 원에 이른다. . 각서까지 쓰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다시 연락이 왔고 3억 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제 기사가 터진 것이다. . . 모든 것을 내려놓은 데다 사실이 아닌 일을 들어줄 수 없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제1교포 여배우 A씨는 20일 보도된 SBS 뷤과의 인터뷰에서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A씨는 2001년 드라마 현장에서 조재현을 처음 만났으며 조재현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면서 해당 사건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 . A씨의 어머니 역시 인터뷰를 통해 조재현이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 당시 조재현이 죽을 죄를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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